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처형 장소가 바로 인권범죄가 일어난 현장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처형 장소, 목격자 정보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부터 이제 나중에 실제 북한 주민들한테 전지 인터뷰를 해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더 좁혀갈 수 있는 거라서. 보고서는 처형과 관련해 북한 당국이 가장 많이 적용한 죄목이 절도와 재산침해죄였으며 이어 살인강간 등 폭력죄와 간첩행위 등 정치적인 죄, 인신매매죄 등이 뒤를 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주로 강가와 공터, 밭, 시장, 언덕, 산비탈, 경기장, 학교운동장 등 공개된 넓은 장소에서 공개 처형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이 공개 처형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증언도 전해졌습니다. 공항에서 몸수색을 하는 걸 가지고 압수를 해가지고 바크를 못 나가게 신경을 학대를 쓴다는 것은 공개 처형을 최소한 하려고 하는 빈도를 줄이게 되는 억제 효과가 있을 수 있기를 할 수 있고요. 유엔 측은 민간단체들의 이런 보고서가 유엔의 활동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폴슨 소장은 서울인권사무소 역할이 민간단체들의 역할과는 분명히 다르다며 하지만 서로 상대방을 보완해 나가며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대북지원은 유엔 안보리 제재의 틀 안에서 엄격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데이비드 비즐리 세계식량계획 WFP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식량 분배와 관련한 감시 시스템과 분배 감시 능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비즐리 WFP 사무총장은 최근 러시아 국영매체 스푸트니크와의 인터뷰에서 WFP는 북한의 인도주의 활동을 조율하는 평양주재 유엔기구들 가운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모든 활동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량 농업기구와 함께 북한의 식량 안보 농업 실무그룹을 유엔 세계아동기금 유니세프와는 영양 분야 실무그룹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는 겁니다. 대북 식량 분배 감시와 관련해서는 상황이 점차 향상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북한 중앙통계국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한 덕에 이전에 접근할 수 없었던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의 식량 상황을 10년 만에 최악이라고 지적한 최근 보고서를 상기시키면서 향후 지원 계획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WFP의 최우선 과제는 즉각적인 식량 수요 충족과 북한 주민의 영양 섭취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9개도 주민 77만 명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5세 미만의 가장 취약한 계층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부 등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6일 WFP는 러시아가 북한에 지원한 밀 3,900여 톤을 밀가루로 만들어 어린이 병원 등에 공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젤리 사무총장은 이달 초 영국신문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 10명 가운데 4명이 영양 결핍 상태에 있다며 미국 등 서방국의 식량 지원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피해기금 신청서 제출 마감일이 3개월 남았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푸에블로호 승조원들과 17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됐다가 미국으로 돌아온 뒤 숨진 오토원비어의 가족 등이 신청 대상입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미 해군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최근 미 재판부에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승조원들의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피해기금 신청서 제출 마감일이 임박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등 미국의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미국인과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청서 제출 마감일은 앞으로 약 3개월 후인 9월 13일입니다. 만약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이때까지 최종 승소 판결을 받지 못한다면 다음 신청일까지 수년을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테러지원국 피해기금 웹사이트에 따르면 테러 피해를 입은 개인은 최대 2천만 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와 직계가족들이 함께 기금을 신청하는 경우 보상금은 최대 3,500만 달러까지 늘어납니다. 보상금은 테러지원국 등과 불법 거래를 통해 수익을 거둔 기업들이 내는 벌금으로 충당되는데 여기에는 북한과 불법 거래 혐의로 미 법정에 섰던 중국의 통신기업 ZTE가 낸 기금도 포함돼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17년엔 2,024명에게 모두 10억 4,090만 달러가 지급됐습니다. 올해 보상금 신청 목록에는 북한에서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송환된 뒤 숨진 오토원비아의 가족들의 이름도 오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 법원은 지난해 12월 북한 정권이 원비아의 가족들에게 약 5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 법과대학원의 노정호 교수는 원비아 가족이 북한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적은 만큼 피해자 기금을 신청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2008년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됐다가 지난 2017년 재지정됐습니다. 현재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은 북한과 이란, 시리아, 수단 등 4개 나라입니다. BOE 뉴스 함재하입니다. 아마노유키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북한 핵에 대한 정보는 공개 자료와 인공위성 이미지를 통해 꾸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10일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정례회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북핵에 대한 관련국들의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IAEA는 언제든 검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마노 사무총장은 이란의 핵 문제와 관련해 이란에 파견된 IAEA 감독관들이 수집한 최근 자료를 인용하면서 이란의 농축 우라늄 생산은 속도가 붙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공군의 특수정찰기 RC-135S, 일명 코브라볼이 주일 미군기지에 추가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항공추적 사이트 에어커래프트 스폿은 지난 7일 RC-135S 한 대가 미전략사령부가 있는 미국 네브레스카 오퍼 공군기지에서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로 이동 배치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일본 가데나 기지에 있는 RC-135S는 모두 두 대라고 덧붙였습니다. RC-135S는 정밀 레이더와 광학 측정 장비를 갖추고 있어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미사일 궤적 등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북미 간 대화의 계속을 위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남북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핀란드의 싸울린 이니스토의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몹시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앞으로 유럽연합 EU 이사회 의장국이 되면 어떻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할 수 있을지 많은 논의를 할 것이며 언제든 외교적 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10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향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행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각각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핀란드의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지 가능성과 회담 주선 여부에 관한 질문에 핀란드는 미러 정상회담을 주선한 바 있다면서 3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양국 간 대화가 이뤄지고 있어 3국 주선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지만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핀란드에 도움을 청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유엔 군사령부는 철거하지 않고 보존하기로 한 강원도 고성의 비무장지대, DMZ안 감시초소 GP에 대해 안전조치 등을 위해 방문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국방부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유엔사는 한국 측이 보존하기로 한 강원도 고성 동해안 GP에 대해 일반인들의 방문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방문객의 안전조치 등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와 준비 차원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사가 출입을 제한한 고성 GP는 1953년 6.25 전쟁 정전 직후 남측 지역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감시초소이며 최근 문화재청은 이 GP를 문화재로 등록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